숙보. 오늘은 대설인데 눈은 없다. 전국 날씨 맑고 포근. 봄날씨 같은 대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문세 나얼 봄바람 들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은 대설인데 눈은 없다. 전국 날씨 맑고 포근. 봄날씨 같은 대설이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데요. 눈은 커녕 눈이 다 녹아버릴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낮 기온이 한 10도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아침은 아침 기온이 10도가 넘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20도면 반팔 아닌가요? 초봄 날씨. 서울의 봄. 영화 제목같이 돼버리는 느낌인데요. 특히 내일이나 모레는 역대 12월 중에 가장 따뜻한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패딩을 껴입고 나가면 계속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롱패딩을 입고 나왔다가 뭔가 좀 이상했어요. 내일 적당히 입고 나가시고 당분간 며칠 동안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된다니까 일기예보를 좀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도 만약에 나라면 특집으로 할 건데요. 영화 속 상황에 푹 빠져서 과몰입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화 토크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웹툰 강의 방송보다 게임 방송할 때 더 신나는 겜덕.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인터넷에서 웹툰 강의 하시는데 방학 특집으로 웹툰 관련 질의응답 대신에 게임 방송하신다고? 네 지금 4년째 질의응답을 받으니까 사람이 좀 바스라지는 게 있어요. 너무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한 달은 제가 놀겠습니다. 그러고 게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게 웹툰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게임 방송하면 더 좋다고 올 줄 알았거든요. 많이 안 옵니다. 이곳에 내가 게임하는 거 보러 오겠냐? 그럼 더 좋은 데 많은데? 이런 느낌이랄까요? 주로 어떤 게임을 하나요? 저는 주로 스토리가 좋은 게임을 골라가지고 해설을 해줘요. 하면서 이거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종류의 것들은 만화에서 배울만하다. 그러면서 약간 교육적인 척하죠. 유사 침착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약간 하위호환이라고 해요. 많이 하위호환이다 근데. 그렇습니다. 게임 방송하면 몇 명 정도 접속합니까? 많이 와봤자 한 30명 와요. 와가지고 그중에서 한 배텐분들 한 서너 명 계시고 그냥 제가 스토리 해설을 주면서 하는 거 보러 오는 거죠. 그게 무슨 게임이냐고 공부지. 게임으로 배우지만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 그런가요? 웹툰 교육과 게임 나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완전히 있죠. 왜요? 완전히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야기 만드는 데 필요한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하죠. 만화 그리느라고. 만화를 그리기에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자 하여튼 게임 방송도 이종문 작가 스타일대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합니다. 침착맨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범생의 한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서 뭘 준비하시나요? 일단 뭐 해설을 해야 되니까 줄거리 파악해보고요. 줄거리 파악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을 미리미리 정리해놓죠. 게임에도 또 보낸 사람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게임에도? 게임이 제일 중요한 게 레벨 디자인이잖아요. 어려운 부분? 그거 어디에 넣을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4분의 3주점은 아니고요. 좀 뒤에 있죠. 채딩장애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굉장히 피곤하죠. 이런 사람이 천상 교육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휴 인싸란이라고 하시면 있고. 영화로 토크를 쩌내는 찌네타운 특집 코너. 만약에 나라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영화 속의 장면이나 상황을 주시고요. 작가님이. 만약에 내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등등등 과몰입을 하는 상상의 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있고요. 영화 속의 상황은 저희가 텐스타그램이랑 게시판으로 미리 알려드렸고요.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재미있는 의견이 떠오르면 문자나 채팅으로 마음껏 참견해 주세요. 만약에 나라면 오늘의 첫 번째 상황. 어떤 영화의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이용주 감독 엄태웅 한가임 이재훈 수지 주연의 영화 건축학개론입니다. 엄청 유명했죠.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도 그때 다시 한번 떡상을 했고요.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만난 승민과 서현. 이재훈과 수지 배우죠. 이 승민과 서현의 아주 풋풋했던 첫사랑 얘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대학 시절 숫기 없는 청년 승민은 첫사랑 서현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팩 소주를 마시면서 종강날 서현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요. 종강 뒤풀이에 갔던 서현이 선배 재우개의 차를 얻어 타고 유현석 배우입니다. 밤 늦게 술 취한 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현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는데요 두둥. 만약에 내가 술 취한 서현에게 작업을 거는 선배 재욱 유현석 씨를 목격한 승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과몰입 해주세요. 이 장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첫사랑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괜히 공감성 타격을 입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저도 좀 많이 힘들어한다 그 장면. 그렇습니다. 유현석 씨가 이렇게 밉싸워른다운 영화 처음 봤어요. 굉장히 팬이거든요. 이 영화에서만큼은 정말 이런 빌런이 없다. 역대 최고의 빌런 유현석. 그렇습니다.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대학 선배가 차를 몰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반칙 아닙니까? 밸런스 패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학교에 웬 자용을 몰고 온다. 그러니까요. 가끔 이제 대학 생활할 때 한두 명쯤 있었죠. 있었죠. 참을고 오는 선배.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성격 좋고 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였다. 그러면 그 친구는 굉장한 인싸가 될 수 있죠. 같이 태우고 강릉 가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못 꼬인 케이스죠. 대학교에 꼭 그렇게 사기캐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데 그것도 이제 뭔가 구질구질한 자취가 아니라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 곳에서 자취하고. 맞아요. 뭔가 컴퓨터 같은 건 또 풀세트. 맞아요. 그때 당시에 뭐 일기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 개그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재능이죠. 부모의 재력. 사실 저의 특기가 뭐였냐면 그런 친구에게 찐붙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후배 집, 친구 집 이런 데 얹혀 살았거든요. 좋은 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선배. 재미있는 선배인 척한 거 접근해가지고 한 학기 같이 살았죠. 그렇죠. 여유가 있고 또 술자리에서 항상 또 매너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학생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트도 있고요. 돈도 있어요. 저는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 있나 보다. 보통 이렇게. 어울리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과 행사나 이런 데 전혀 출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과 행사라는 게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가끔 이제 그 발콜로 합성한 과 행사나 동아리 행사 이런 것들 벽에 막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왜 꼭 이렇게 합성을 할까. 즐거울까? 담백하게 그냥 글로 쓰면 안 되나.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부러웠던 거 아니에요? 전혀요. 저들은 즐거울까? 그 합성한 걸 보면서 오히려 차라리 글로 써있었으면 한 번쯤은 궁금했을 텐데 발콜 합성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정말? 사람 사이의 온도. 느껴보고 싶고. 발콜 합성이랑 그 패러디한 제목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단과대학의 어떤 정서가 감성이 있었죠. 감성님이. 그것만 아니었어도 조금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배천재 대장님의 겨울은 늘 추웠겠네요. 저게 뭔 F냐고 하신 분 있는데. F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죠. F랑 상관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몇 년 뒤에는 방송에서 춤도 추고 다 합니다. 그때부터 하셨어야 됐어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생활고를 위한. 아무튼. 또 이 건축학교론의 배경이 된 학교가 이종범 작가의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Y대. 그렇죠. Y대. 사실. 여기서 혹시 이런 일 있었다 없었다? 저는 이제 승민 역할. 그러니까. 승민이 같은 일 있었다? 있었죠. 있었죠. 서연이 있었다? 있었죠. 저는 짝사랑 전문가입니다. 정능 같다? 정능이 뭐예요? 어스타고. 아니요. 그건 안 같고. 보다 이제 강천. 이런 데 갔죠. 강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금방 사랑에 빠지고 사람을 좋아하는 대형견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짝사랑하다 상처받는 것만큼은 권위자였어요. 아주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그래서. 그럴 땐 저는 주로 용병을 기억합니다. 용병을? 어떻게 해요? 동성 친구 시끄럽고 주접 떠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피카주처럼 보내죠. 그쪽으로 보내서 그 자리를 파투 내죠. 나는 어떻게 안 되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조정석 씨 같은. 그렇죠. 그런 분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렇게 약간 게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오락부장들이 많았어요. 저랑은 친하니까. 가서 네가 가라. 가서 저 자리를 없애고 와라. 서연이 앞에서 뭐 이렇게 그러면 헬리콥터 같은 거 개인기 합니까?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납득이랑 뭐 어떤 합주를 해요? 저는 대신으로 음악을 했잖아요. 음악의 시작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무대 위에 내 모습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모든 뮤지션들의 시작점인 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저는 결국 음악인이 됐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이 건축학개론 만약에 보내주신 사연 한번 가볼까요? 일단 4001님께서 보내신 게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재욱 선배가 차를 운전해서 오거든요. 음주운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운전 처벌받기 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게 최고죠. 이게 사실은. 끌고 가야지. 측정해가지고. 확실히 청취자분들이 지난주에 이 코너를 하고 발전했네요. 이게 직방이네. 학습이 됐네. 이게 드라마는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현실이잖아요. 현실 방망이 아닙니까? 거기서 재욱 선배는 술을 안 먹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일단 불. 그리고 실제로 안 먹고 왔다고 하더라도 제보를 받았으면 경찰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게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분위기는. 일단 집안의 분위기는 박살나겠네요. 박살나겠죠. 너무 꼬시다. 독을 타는 제일 좋은 방법이네. 실제로 재욱이의 의사가 어땠든 그 상황 분위기 어땠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경찰입니다. 똑똑똑. 끝나는 거예요.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불이 붙을 수가 없죠. 완전 특급 소방수죠. 주문이 경찰이 왔는데 불이 없었어. 일단 그 영상이라도 좀 찍어놓고. 왜냐하면 지금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현행 그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찍어놔야죠. 찍어놔야죠. 영상 제보 받았습니다. 이거 본인 맞으시죠? 이야 이거 진짜 짱이다. 이러면 뭐 특급 소방수죠. 그 시대엔 종이컵으로 했다라고 하시면 그 시절에 영상이 어디 있냐. 아 그런가? 아 그런가? 폰카가 없나? 아 그럴 수도 있나? 캠코더 캠코더. 캠코더? 그거 준별로. 8mm 8mm. 승민이가 더 빌런 아니에요? 그거 가방에서 캠코더를 꺼내는 순간 승민이가 더 빌런이에요. 주인공의 악당이었지. 한문철 TV에다가 제보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뭐 아주 흔한 의견 하나 있어요. 유리감연님께서 솔직히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열받아서 벨튀. 벨 두르고 튈 겁니다. 이거 귀여운 상식선에서의 반응 왔고요. 벨튀. 벨튀. 옛날에 맞겠죠. 벨튀는 오히려 두 사람에게 스릴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삶을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벨튀보다는 오히려 문을 두들겨야죠. 아. 쾅쾅쾅쾅쾅쾅. 이분 왜 개인적인 마음을 이런 데서 다 드러내요. 본인의 어떤. 분위기로 홀딱 깨게 만들어야죠. 존중하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뜯고 소방수 할 거면 놀라게 하는 건 맞는데. 그렇죠. 스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네요. 순간. 맞긴 한데. 근데 그저건 이제 어른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들은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팅창에 창문에 짱돌 집어던지자. 어우 그러면 그거는 또 범죄가 될 수 있고. 범죄입니다. 범죄. 아니면. 아닙니다. 다음은요. 아니지 않아요. 얘기해줘요. 아니.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보자. 에반 님께서요. 과몰입하려고 해도 사실 수지가 제 얼굴에 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지를 사이에 두고 셋이 나란히 길바닥에 앉아서 대화하다가 다 같이 2차 포장마차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수지도 제가 데려다 주고 술을 잘 못하는 재욱 선배도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의 평균율이라고 보고요. 뭐예요 이게. 내 얼굴에 반하지 않을 거니까 대화하다가 좋은 시간 보내고 내가 대리기 사이요. 좋은 의견 사이에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건 좋습니다. 눈떠 님께서. 저라면 둘 보자마자 다가가서 사실 서연이랑 내가 사귀고 있는 사이다. 연락받고 왔다. 데려다주는 건 내가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겠습니다. 어차피 서연이는 취해가지고 누가 데려다주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일단 취한 상태니까 그걸 역으로 악용하는 의견이 있네요. 취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머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자 쪽에 서연이가 번쩍 정신을 깨면서.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겠네요. 너 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못 다가갔던 이유가 서연이가 취했는지 인사불성인지 아니면 맨정신인지 모르는 거였던 거잖아요. 본인의 의향도 한 스푼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도망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위험하죠. 이거는 최봉준님께서 보내신 것도 사실은 아까 전에 음주운전 제보만큼 굉장히 멋진 게 있습니다. 뭐요? 차 불법 주정차 신고합니다. 견인되게 합니다. 차 찾아가라고 전화하면 바로 뛰어나오겠죠. 그렇죠. 사실은 차를 갖고 있는 대학생에게 차라는 것은 가장 거대한 자본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왠지 그 선배의 재력이라면 내일 찾으러 갈게요. 견인에 가세요. 얼마죠? 내일 찾으러 갈게요. 견인에 가세요. 어디죠? 더 열받네요. 더 열받네요. 더 열받네요. 안광현님께서 전화를 계속해야겠네요. 2G폰이라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배송지의 DJ는 더 스릴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계속 베리 울리면?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의견 많이 있네요. 또 앤트맨님께서요. 이럴 땐 제대로 기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가가서 선배 어깨에 손 올리고 서현이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정도로 세게 나가야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서현이 혼자 집에 들어갈걸요. 아 완전히 그냥 사보타주를 해라. 이거는 근데 소년만화 주인공 정도쯤 돼야 됩니다. 이거 자체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짝사랑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제 눈앞에서 제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걸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어떤 마음속에서 제가 만화가가 된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못한 것들을 그리고 싶어서 이런 식의 어떤 패기 넘치는 주장 이런 것들은 제가 소년만화 주인공이라면 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쭈그러들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기싸움을 한다. 다가가서 선배 어깨에 손 흘리고 세게 나간다. 그렇죠. 서현이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좀 멋있네요. 그러다 세게 맞을 뜻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망상 아닌가요? 서현이가 술 취, 만취 상태인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리스크가 좀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멀리서 봤을 때 지금 서현이랑 그 선배랑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사이가 좋은 건지 아닌지 내가 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계약서 다 쓰고 성사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둘이 그냥 오히려 사귀는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니까 못 다가간 거잖아요. 그럼 천하에 불안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가서 내가 뭔데 그 사이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미 합의 끝나서 좋은 상태인 것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아무튼 건축학개론 이 상황에서는 아 그러니까 물어봐야지라고 하신 분 과몰임 제대로 하셨는데 베테런 스타일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진짜 과몰임 하신 분 계십니다. 선배 혹시 둘이 사귀세요?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정말 좋아합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아 물어볼 수 있지 왜 거기서 물어봐간데 선배한테 가가지고 그 부족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진짜 이상 안 보 진짜 없어 보이네요. 진짜 베테런 스타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수지 백현의 드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찐의 타운 특집 만약에 나라면 영화 속 장면에 과몰입해서 상상하는 코너를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나라면 다음 영화는 어떤 걸로 가볼까요? 로저 미철 감독과 줄리아 로버츠 휴그랜트 주연의 영화 노팅힐입니다. 이거 다 한 획을 그었던 영화네요. 노팅이 좋아하시나요? 여러 번 봤죠. 사실은 노팅힐이야말로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담은 영화지만 문제는 주인공이 휴그랜트이기 때문에 과몰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줄거리 가겠습니다. 영국 노팅힐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주인공 윌리엄 데커 휴그랜트죠. 가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 방문한 유명한 여배우 안나 스콧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 안나 스콧이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화 노팅힐처럼 유명 여배우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하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배우, 연예인 이런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저 항상 어렸을 땐 2D였기 때문에 2D요? 에반게리온의 미사토 스피드걸의 나기사 이런 캐리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실토하는 거예요? 만화가인데 다 알지 않겠습니까? 만화가여도 2D를 좋아했다.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화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과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장님은 연예인 좋아하신 적 있나요? 배우라든가 뭐 연예인이 좋긴 하도 실제 그 사람과 무슨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현실적이시죠. 일단 이런 내용의 웹툰이 있잖아요. 웹툰이 이두나 유명인과 엮이는 내용의 웹툰이 일주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드라마로도 나온 거 아닌가요? 수지씨가 배우고 나오시죠. 또 수지씨네요. 민송아 작가의 이두나가 또 엄청난 명작인데 그런 내용 때문에 많이들 다들 이건 누구나 한 번씩은 상상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와 노팅일이 근데 보니까 99년작 90년대 영화였네요. 2000년이 안 됐어요? 이야 20세기 영화였어요? 나 미성년자 할 때네요. 이야 로맨스 영화의 고전이고 하긴 줄리아 로봇이니까 하긴 그렇네요. 그리고 이때 당시가 한창 휴그렌트 영국의 대표 배우인 휴그렌트랑 맞아요. 헐리우드의 여배우들이랑 이렇게 약간 콜라보를 해가지고 많이들 만들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하나인데 평범한 사람 평범한 남자가 뭔가 이제 유명 연예인과 사람 하나도 안 평범한데 그렇죠? 휴그렌트인데 서점 주인인데 휴그렌트야 거기 누가 들어와도 서점은 미끼 상품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노팅힐 만약에 사연을 또 보내주시긴 했습니다. 요즘은 근데 휴그렌트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줄리아 로버츠 씨도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다 지금은 근황이 약간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찾아봐야겠네요. 자 가볼까요? 아임미키 34님께서 운이 좋아서 사랑에 빠진다고 해도 곧 모솔답게 대차게 말아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요일 비참코너에 사연 보내겠습니다. 이 정도로 파격적이면 선물도 보내주시겠죠? 혼자 갈비 식사할게요. 이분은 과몰입 실패네요. 갑자기 베텐넘 모드로 보셨네요. 대차게 말아먹을 것 같다. 나는 안 될 거다. 근데 비참코너가 이런 걸 모으는 곳입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게 내가 짝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도 눈이 어느 정도 맞는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계약 성사되고 합의되고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있게 가도 되는데 난 무조건 말아먹을 거다.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셀프라이팅 스스로 약간 베텐넘 포지션을 고수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이다. 지나치게 정상적인 답변이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배송재 대장님이랑 비슷한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도 그런 상상은 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됐으면 그래도 가긴 가야죠. 아 몰입을 할 수 있다? 네네 너무 모범 답안이라서 그러니까요. 선물 안 보내드립니다. 다음은요? i3355 스카이 H님께서요. 이분은 일단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소개를 안 시켜줄 겁니다. 제대로 비밀 연애하겠습니다. 일단 과몰이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안나가 평생 영국에서 살겠다고 기자회견할 때쯤에 그때 공개하면 되겠죠. 예전에 썸녀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었다가 친구가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아 뺏겼네. 아 이분은 잘못된 만남 찍으셨네. 아 친구한테 뺏겼으면은 이거는 그렇죠. 긴건모 3집이죠. 잘못된 만남 근데 썸녀까지 일단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름이 어떤 성취라고 할까요? 중턱까지는 갔다. 사내 그런 느낌인데 하필 좀 친구에게 가로챘다. 친구나 썸녀는 뭐 전혀 아이스카이님을 어떤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알고보면 NPC로 봤던 거 아닐까요? 뭐 NPC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대걸로 우리를 연결 그 두 분 입장에서는 이 아이스카이님을 연결 고마운 분 감사한 촌장 캐릭터 이렇게 보는 거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했으면 우리 그 친구 때문에 연결됐잖아. 우리 기념일에 그 친구랑 밥 한번 먹어야지 뭐 이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는 그렇죠. 보면은 아 네가 우리 은인이다 알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본인 혼자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 연애는 하는 게 맞긴 한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금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썸녀를 친구들한테 소개 적혔다가 가로챘다.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썸녀잖아요. 네. 전혀 귀책 사유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썸녀 입장에서는 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얘기할수록 이분 되게 비참해진다. 정장 한 벌 받으시고 공인중개사 다음은요. 다음은요. 2803님께서 당장 만변하기 전에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지금 보내셨는데 50대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근데 요즘도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야 되나요? 일단 동사무소란 말은 안 쓰죠. 주민 행복센터라고 부릅니다. 행복센터. 그렇죠. 주민센터라고 부릅니다. 주민센터도 약간 옛날이고 복지센터 행복센터 부르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던 건 약간 형님뿐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혼인신고부터 하면 도장을 찍었는지 안전하겠지 잡힌 곡이 대하는 마음 요것도 약간 한국의 형님 나이대고요. 지금 한 명은 미국 배우 한 명은 영국인이잖아요. 여기는 뭐 도장 찍어도 언제든지 계약 파기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도장 찍으면 끝인가요? 안 되지. 안 되지. 어느 문화권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형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읍사무소 아닌 게 어딨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읍사무소 너무했죠.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역시 미국인이라고 하신 분이고 그렇죠. 이혼을 바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니 상황 설정 자체가 주어진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음은요. 헤이든송 이삼 님께서요. 여배우가 돈을 뜯어내진 않겠지만 어쨌든 친해지면 전 2인 협동 게임 화작업 꼬실래요. 친구 없는 베테너는 1인 솔플 게임만 해서 외롭습니다. 게임하면 시간이 순삭이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과몰입해서 한다는 소리가 게임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이것저것 재미있게 놀는데 그중에 게임이 있을 수 있죠. 여배우도 어쨌든 사람이고 일상의 어떤 알콩달콩함을 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남친과 게임도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소소한 행복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 안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2인용 게임하는 이런 게 최고의 일탈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헐리우드의 대스타이기 때문에 실제로 헐리우드 배우들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 진짜 평범한 사람이랑 진짜 길거리에서 진짜 푸드트럭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기 일상하고 없으니까. 너무 망상 아니에요 또? 아니 아니요.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한두 개 듣고 망상하네 또. 아니. 마라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뭐 축구 게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축구 게임은 아닐 거예요. 왜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요? 자 다음은요? 다음은 김웅님께서 저라면 사귀게 되면 인터넷 방송해야죠. 연예인 사귄 썰 푼다. 연예인하고 뽀뽀하면 생기는 일은? 스타와 1박 2일 여행코스 대공개. 뭐 이런 거요? 궁금하면 조때 꾸할. 아 또 이 인터넷 매체가 나은 괴물이 있네요. 이런 걸 팔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은 스타가 제일 싫어할 행동을 하는 거네요. 가장 싫어하는 행동. 이건 이제 빠른 이별로 가는 특급 열차죠. 지금 막 썸을 타서 배우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거의 특급 열차를 탔습니다. 퍽이나 안나가 좋아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찌든 사람 또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요. 자 음 아닙니다. 읽을 수 없는 것들이 좀 보고 있어서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과고립을 좀 하시네요. 다음은요. 다음은 배알다님께서요. 저라면 의심병이 심하게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꿈에서 깰 때까지 인셉션처럼 팽이를 돌립니다. 안나는 알아서 조용히 돌아가겠죠? 그럼 안심하고 놀란 마음을 달래야겠어요. 못 받아들이네요. 전반적으로 작가님께 제보를 해야겠어요. 이런 종류의 만약에 나라면 사연은 과몰입 자체를 입구컷 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몰입을 못하세요.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죠. 오히려 방금 전에 했던 그 저 뭐야 건축학 개론 이런 거는 과몰입이 쉽게 되죠. 그게 나였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보립이 안 되고 계십니다. 근데 아니 꿈이라고 해도 꿈이라면 오히려 더더욱 과감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가 취향인 유명 여배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많이 상상하고 사셨네. 아니에요? 그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상상하고 사셨네. 여러분 그런 데서 여기서 이종범 작가에 평생의 망상들이 쏟아집니다. 나 저가 취향인 분과 잘 만나서 결혼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분이야 그러시죠. 그분 그분이면 됐죠. 하지만 스타가 이종범이 취향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이제 미국식 망상 그럴려 없겠다. 이런 거는 웹소설로 쓰겠습니다. 얼씨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웹소설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면 딱 볼 거면서 말이야. 자 노팅일 OST 중에서 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쉬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찾아보니까 휴그렌트가 벌써 63세네요. 환가 넘으셨네요. 그러네요. 코로나 직전에 환갑하셨네요. 환갑하지 못하셨겠다.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젠틀 최근은 아니지만 2020년에 젠틀맨이라는 땡플릭스의 영화 저도 봤습니다. OTT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면요. 매튜 맥커너이도 나오고 가이리치 감독의 영화 멋진 분들 많이 나오시는 곳이구나. 알겠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나라면 다음 영화는 뭔가요? 다음 상황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2019년에 개봉했던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으로 뭐 할 건가요? 기생충 일단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피자 상자를 접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주인공 기택의 가족들은 박사장의 집으로 위장 취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가정부 문광 부부에게 비밀을 들키고 싸움이 일어나서 모두가 파국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이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부분이 바로 문광이 집에 찾아오면서부터죠. 확 꺾이죠. 확 꺾이죠.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 맞고 있는 문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지하실에 몰래 살고 있는 남편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때 그냥 그대로 떠나갔으면 남편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때 충숙이 잘 얘기하고 보냈으면 됐는데 기택 가족이 계단에서 엿듣다가 미끄러져서 비밀을 다 들키고 문광이의 핸드폰에 찍혀서 전세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때 만약에 내가 가족이었다는 비밀을 문광에게 들켜버린 기택이라면 어떻게 합의를 봤을지 과몰입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그냥 스릴러로 확 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생충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또 보셨을 텐데 그렇죠. 이건 뭐 한국의 자랑이고 일단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이 저는 이제 멀리서 찍는 계단 장면으로서 내려가는 장면 있잖아요. 되게 수직적 구도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장면 수해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떤 장면을 좋아하셨습니까 이 기생충에서는 저요. 네. 워낙 많으니까 명장면이 저는 오히려 이 문광에게 문광이 등장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꺾이기 전에 그 뭐랄까 유쾌한 그 분위기 그 거기서 약간 유쾌하게 사기치는 그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거기서의 그 깔끔하고 버릴 것 없는 그렇죠. 그 장면들 너무 연출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소곡이 들어가 있는 그 땡파게티 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요. 그거는 정말 가끔 생각납니다. 너무 강하게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채끝살 채끝살이죠. 근데 그것도 큐브를 큐브를 잘랐잖아요. 큐브를 너무 맛있게 만든 그거 잊혀지지가 않고요. 제일 잊혀지지 않는 건 저거죠. 그 독도는 우리 땅 멜로디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개구를 배우는 제시카 제시카 뭐뭐뭐 그거하고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시험은 기세야. 이것도 굉장히 명대사고 그렇죠. 명대사가 진짜 많아요. 이것도 봉준호 감독인 건 버릴 게 없는 완전 묘결한 영화의 가격이기 때문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또 얘기하면 사실 너무 진부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생충 얘기는 모든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기사식당 씬 아주 맛있어 보였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먹는 씬이 또 많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문광이 비밀문 열 때 몸으로 이렇게 허공에 떠서 지면과 수평이 되게 위에 끼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직접 밤두기 그린 만화처럼 그려놓은 스토리보드에 정확히 그 자세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애초에 그걸 딱 상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광 내 부부를 마주치고 가족의 비밀이 발각됐을 때 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 한번 볼까요? 금귤 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지하 벙커 사용은 물론이고 박사장 내 가족이 집을 비울 때마다 두 가족이 함께 대저택을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여섯이 뭉치면 집안의 실세는 박사장이 아닌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문광 부부가 대저택 정원에서 차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추던 행복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져서 그렇지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게 제일 현명하긴 하죠. 이 상황에서는. 음... 손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둘이 맞붙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결론이 난 거죠. 사실 이 기택 가족 주인공 송강호 씨네 가족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이 박사장 집에 주방 식재료 식비 이거를 나누면 위험요소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맞는 방법 아닌가. 그런데 이제 문광내도 그렇고 이제 기택내도 그렇고 이제 그걸 독점하려다가 그렇죠. 결국은 큰 사다리 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기생충 마니아 님께서요. 매주 3회 소고기 제공 별미로 채끝살 땡파구리 제공 아침마다 아메리카노 제공 등 디테일한 식사 메뉴 제공 및 빈집 목욕 등 5성급 호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공하겠다고 넙죽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죠. 비슷한 얘기죠. 서비스 제공.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 문광이 쫓겨난 상태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여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광과 엄마는 공존이 불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문광 같은 경우는 남편의 안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9750 님께서 보내신 사연이 일리가 좀 있죠. 문광의 재추업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합니다. 연교는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편이니까 문광의 결핵서를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해명합니다. 문광이 일한 세월이 있는데 이대로 모른 척할 거냐 주변에 가정부 구하는 곳은 없냐 라고 꼬셔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문광을 문광을 어떻게 구워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을 찌른 부분이죠. 문광 자체는 전략적 제휴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안위가 중요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꽤 차고 있었는데 원래 갖고 있던 자기의 지위니까 그렇죠. 설계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인공이 진짜 빌런이네요. 설계를 제대로 당했네. 저들에게 내가 설계당해서 이거 한 번에 내가 뺏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영화가 꼬집고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파국이 된다. 하측민끼리 하측민끼리 이게 상층 하측 나누는 영화잖아요. 약간 일부러 그래서 이 박사장 집의 자원을 하측민 두 가족이 모두 나눠 먹으면 해피엔딩인데 둘이서 싸웠기 때문에 파국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해피엔딩이에요. 박사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엔딩이잖아요. 그나마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혁명이죠. 털어먹는 거잖아요. 혁명이죠. 혁명 그게 혁명이에요. 멈쥐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많은 부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탐탐스님께서는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홍수로 기택집이 잠겨버리고 나면 어차피 두 가족 모두 지낼 곳이 없으니까 지하 벙커에서 같이 살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공간 분리를 잘 하자는 의미로 계약서도 쓰고요. 계약서가 어디서 공증이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되죠. 불법귀를 만난 계약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참 할 얘기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요. 아쉽네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자 오늘은 찌네타운 특집 만약의 나라면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찌네타운 카카오티비 당첨자는 sbs10 at 다음.net으로 본인 인증 가능한 캡쳐분과 선물 받으실 분의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원라이프님 설호랭이님 지난주 당첨되신 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찌네타운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우신가요? 좀 아쉽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새로운 뭐가 있겠죠? 코너지기는 안 바뀝니다. 이종훈 문자 꺼 새 코너로 돌아오는데 오늘 했던 만약의 나라면이라는 코너를 업그레이드해서 영화 속 상황은 벗어납니다. 더 폭넓은 상황을 상상해보는 N들이 사는 세상. 예전에 스페셜 DJ 기간의 특집으로 한번 했던 코너인데요. 아 그렇군요. 파워 N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할지 과몰입해서 상상하는 코너입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여친이 바퀴발레로 변한다면 어떡할지. 만약에 혼자 사는 집에 창문 없고 폰도 없는 화장실에 갇혔다면 어떡할지. 로또 1등 당첨됐는데 그 사실을 친구에게 들켰다면 어떡할지 등등 우리 주변에서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보내주시면 저희 둘이 과몰입해서 상상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코너는 주말에 텐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해드릴 테니까 댓글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이종훈 적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 배성재의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